오늘은 고혈압과 눈, 특히 고혈압 막막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막막은 안구 안쪽을 3분의 2 정도 덮는 얇은 신경조직으로 안구의 뒷부분에 위치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비친 각막을 통과한 후 수정체에서 굴절되어 막막에 상을 맺습니다. 우리 몸에서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 등 모든 종류의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부위가 막막입니다. 따라서 막막검사를 통해 고혈압으로 인한 미세혈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막막의 세동맥은 심장, 뇌의 세동맥과 비슷한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고혈압에 의한 막막혈관 변화를 관찰하면 높은 혈압에 의한 심장과 뇌의 혈관 손상 정도를 유추할 수 있어 심장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막막병증은 막막혈관의 비정상적인 수축과 경련에 의한 급성 이상과 동맥 경화증에 의한 막막구조와 기능의 만성 이상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눈의 막막혈관도 손상되어 출혈, 삼출액, 유두부종, 면화반점, 막막부종 등이 나타나고 시력이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를 고혈압 막막병증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을 이루는 근육과 뇌피세포가 손상되어 막막의 혈액이 고이고 이로 인해 시력장애가 유발됩니다. 고혈압 막막병증은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잘 발생합니다. 고혈압 막막병증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합니다. 1단계 막막동맥이 약간 좁아짐 2단계 막막동맥이 좁아져 있으며 굴곡이 관찰됨 3단계 콜론 2단계 소견과 더불어 막막출혈, 삼출, 면화반점, 막막부종이 동반됨 4단계 콜론 3단계 소견과 더불어 유두부종이 동반됨 원인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이 적절한 범위로 조절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막막 내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의 구조와 기능이 손상되고 결국 막막까지 손상됩니다. 뇌, 심장, 신장과 더불어 고혈압의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경과 및 예후 고혈압을 조절하지 않으면 막막병증이 지속적으로 악화해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에서 17%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지만 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유병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태생리 고혈압에 의한 막막혈관의 초기 변화는 혈관수축입니다. 혈관이 경련을 일으켜 직경이 좁아지는 연축과 혈관의 굵기를 적정 범위로 조절해주는 혈관운동긴장의 이상으로 인해 막막동맥이 가늘어집니다. 이후 만성적인 동맥 경화성 변화가 진행하면서 일부 또는 막막혈관 전체가 가늘어지고 막막세동맥벽의 혼탁, 막막세동맥에 의한 막막세정맥의 눌림 등이 발생합니다.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삼출 단계로 진행합니다. 심한 고혈압에서는 막막혈관벽이 손상되고 약해진 혈관벽을 통해 혈액성분인 지질이 빠져나옵니다. 막막출혈 및 막막신경섬유층의 국소적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허혈상태가 되면 면화반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위에 손상에 더해 시신경유도의 혈액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뇌압상승에 따른 시신경유도 부종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혈압성 막막혈관 변화는 다른 막막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막막분지정맥 폐쇄입니다. 이는 고혈압에 의한 막막세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와 혈관주의교세포의 증식으로 인해 막막세정맥이 압박되고 눌리면서 내경이 좁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폐쇄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에 의해 혈관이 늘어나는 동맥대혈관류, 비동맥염성 허혈시신경병증, 막막동맥 폐쇄 등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 두통, 안구통증, 시력저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이상, 심부전 증상, 즉 흉통, 호흡곤란, 운동시 숨참,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과 두근거림 등 고혈압에 의한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 및 검사 특징적인 안저소견을 관찰해 진단합니다. 안저검사는 모든 환자에서 동공확장제를 넣은 후 막막을 관찰하는 산동검사가 원칙입니다. 렌즈를 이용한 세극 등 현미경 안저검사 또는 도상검 안경검사가 있습니다. 세극 등 현미경 안저검사는 고배율의 입체시가 가능하며 황반, 막막 내 미세혈관 이상 등을 관찰하는 데 적합합니다. 도상 겸 안경검사는 시야가 넓어 전반적인 초혈이나 삼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주변부 이상검사가 용이합니다. 두 가지 검사는 서로 보완적임으로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해 반복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치료 고혈압 막막병증의 치료는 혈압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막 변화가 진행되면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안저검사는 고혈압성 응급상황, 악성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 선택적으로 권고하기도 하지만 고혈압 환자는 다양한 막막질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가 많아 정기검사를 추천합니다.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심한 두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고혈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막막변화는 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맥경화성 변화는 연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막막병증의 진단에는 정확한 혈압 측정이 필수적입니다. 약물치료 환자의 특성에 맞는 약물치료를 병행해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3단계 이상의 막막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면 안과 전문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약물치료 생활습관을 교정해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로리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합병증 고혈압 조절이 불충분하면 고혈압 막막병증의 진행과 더불어 동맥대혈관료, 비동맥염성 허혈시신경병증, 막막동맥폐쇄 등 같은 시력을 저하시키는 합병증을 초래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고혈압이 조절되면 고혈압 막막병증은 되돌아오나요? A. 고혈압 막막병증 제3군까지는 혈압이 잘 조절되면 막막 이상이 좋아져 시력이 저하되는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Q. 시력이 좋으면 고혈압 막막병증은 걱정 안해도 되나요? A. 고혈압이 있어도 안저에 변화가 생기고 시력이 저하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혈압을 조절해 고혈압 막막병증 등의 합병증을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어도 고혈압성 막막병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고혈압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고혈압 막막병증 환자는 무증상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막 변화가 진행되면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고혈압 치료가 필요하며 1년에 1, 2회 정밀 안저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고혈압 막막병증은 고혈압 약물요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필수적입니다. Q.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안과적 질환은 무엇이 있나요? A. 고혈압은 눈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흔한 막막 혈관 질환인 당뇨 막막증은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으면 더욱 빨리 진행합니다. 분지정맥 폐쇄, 중심정맥 폐쇄 등 정맥 폐쇄 질환과 중심동맥 폐쇄, 분지동맥 폐쇄 등 심각한 시력저하를 일으키는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최근 증가하는 노인성 황반변성에도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신적으로 건강해야 눈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Q. 고혈압 막막병증이 심해지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나요? A.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실명의 원인입니다. 3단계 이후에도 적절한 혈압 조절과 안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Q. 시력저하나 두통 외에 고혈압 막막병증을 의심해야 할 증상이 있나요? A. 고혈압은 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 증상으로 호흡곤란, 흉통 등 심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죽상경화성 뇌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과 관련된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Q. 고혈압 막막병증이 한쪽 눈에만 생길 수도 있나요? A. 고혈압은 눈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막막병증은 대개 양쪽 눈에 동시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한쪽 눈에만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고혈압 막막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